6월 1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가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시가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노인학대는 총 2,090건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가 1,034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와 방임순이었고 유기와 성적 학대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비중이 2016년 46.3%, 2017년 46.4%에 이어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시는 매년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자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총 639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는데 정서적 학대가 5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1,117건, 2017년 1,470건, 2018년 1,68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4월까지 593건이 들어와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많을 전망인데요. 한편 시는 오는 15일인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11일에서 12일 시청 신청사 1층에서 어르신 인식개선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가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롯데컬처웍스와 함께 펼친 문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화가 있는 날과 장애인 주간을 기념해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롯데시네마 청량리점에서 일반 시민 70여 명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4차원 영화관의 입장에 관람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극장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4차원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펼쳐진 4차원 효과에 놀란 관객들은 잠시 뒤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대한민국 함께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의 의미를 알게 되자 박수를 보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관객들의 생생한 표정이 담긴 영상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문체부와 롯데시네마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총 34만 5천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문체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